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좀 짧은 영상입니다. 인텔의 새로운 유출 자료가 나왔거든요. 코어 울트라 시리즈 신형 15세대 CPU에 대한 유출 자료가 나왔는데 이거는 공식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믿을만한 자료로 보입니다. 며칠 뒤에 발표할 자료가 미리 몇 장 슬라이드가 유출되어서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을 버무려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14900K와 새로 나온 울트라 9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진 285K의 게이밍 성능 비교입니다. 평균 프레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평균 FSP 264 vs 261 거의 성능 격차가 없죠. 이 정도면 오차 범윈이다. 근데 해석을 달리 해야 됩니다. 왜 해석을 달리 해야 되냐면 14900K는 초기보다 성능이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마이크로코드 패치도 있었죠. 또 뭐 있었어요? 전력 제한 패치도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거 말고도 전압 출렁인 거 막으려고 TVB였나 터보 밸런스 부스트 이거에 관련된 패치도 있었고 이게 한번 패치할 때마다 1, 2%씩 쭉쭉쭉까지다 보니까 지금 초창기 리뷰했는 거랑 비교하면 한 4%? 3% 정도 게이밍 프레임의 차이 납니다. 그래도 나기 때문에 성능 높은 먹은 14900K한테도 285K는 진다는 얘기예요. 새로 나온 I9, 울트라 9, 이건 진다는 얘기고 그냥 지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게 발표자르기 때문에 울트라한테 유리한 게임을 다소 포함을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진다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생각보다 전세대 CPU랑 비교해도 큰 프레임 차이가 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게임 성능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이 슬라이드 유출되기 전에 실망스러울 수 있다. 조금 애매하게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다만 고무적인 일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칭찬해도 되는 일이죠. 전력 소비량이 80W나 줄었답니다. 어떤 분이 이걸 보고 CPU 전력 소비인 줄 알고 500W나 쓴다고? 그게 400W나 줄어도 준 거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시스템 전체 전력 소비입니다. 저도 중국어는 잘 몰라요. 그래서 번역기 돌렸는데 번역기 돌리니까 시스템 전체 전력 소비라고 뜨더라고요. 분명히 고성능 그래픽카드 사용했을 테니까 게이밍 기준으로 보면 사펀 같은 고상향 게임 돌려더라도 100정도밖에 안 쓰거든요. 근데 전체 전력 소비가 80W나 준다고? CPU 전력 소비가 게이밍 기준으로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이게 게이밍 기준으로 적어둔 거겠죠? 뭐 어쨌든 진짜 많이 쓰는 게임들도 140W 정도밖에 안 썼는데 80W 줄었다는 거는 60W, 50W에서도 게임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CPU 단일 전력 소비로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막상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최대치를 적어둔 거겠죠? 80W도 평균이 아니라 시스템 전력 소비도 게이밍 기준으로 꽤나 많이 줄었다. 라는 걸 슬라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게 조금 더 중요한 자료가 될 텐데요. 자, 방금 전에 전력 소비량 보기는 조금 어려웠죠? 그 가지고는 얼마나 주는지 확인하기 힘들었는데 여기에 보이죠? 시스템 전체 소비 전력이 30W 준 게임도 있고 58W, 높게는 165W까지 줄었다. 라고 표기를 해뒀습니다. 시스템 전체 소비 전력입니다. 게이밍에서 큰 성능 향상이 있었다는 것 같은데 전력 관리 기준으로 동일한 성능에서 전력 소비량이 크게 줄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레트레이크와 동일한 프레임에서 최대 165W까지 전력 소비가 감소했다. 그럼 그 앞에 80W는 평균 값을 얘기한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게임마다 얼마 차이 안 나는 건 30W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고 많이 차이 나는 게 165W인데 이게 특별한 경우겠죠? 게임은 파이널 판타지라든지 사이버 펑크라든지 검은신화 50, 레인보우 6, 문명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게임을 번역기 돌렸을 때 다 나오는 건 아니라서 다 적어드리진 않았는데 이거 넘어가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죠. 일단 게임할 때 전력 소비가 많이 줄었다는 걸 자꾸 강조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게이밍 프레임이 증가했는 것을 790X3D와 비교하는 것 같아요. 790X3D와 비교시 우리가 게이밍이 얼마나 프레임이 올랐고 근데 레인보우 6 빼고는 문명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억센신 크레드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사펑 이런 거는 큰 폭으로 떨어지대요. 790X3D보다 21% 떨어지면 7,950X3D도 못 이길 것 같은데요. 21%나 떨어지면 막말로 13세대도 못 이기는 수준인데 사펑 기준으로 보면 이거 봤을 때 왠지 좀 찝찝합니다. 레인보우는 자기네가 진짜 잘 나오는 걸 어떻게 찾아서 집어넣은 것 같고 문명 같은 경우에 또 프레임이 CPU형을 좀 받는 게임이라서 뭐 영향이 있다 치더라도 어색인 크레드도 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즐기는 트위플 에이크 게임이나 아니면은 3D 캐시의 강점이 있는 온라인 게임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3D 제품하고 요것만 봐서는 FHD 기준 높음 옵션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멀티코어 성능은 무슨 벤치 2를 돌려도 이긴다고 뜨긴 하는데 블렌더라든지 깃벤치라든지 깃벤치는 보통 신경 잘 안 쓰시죠. 많이 보는 것들이 이제 시네벤치 이런 건데 시네벤치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21% 근데 해필 왜 전세대 거랑 비교했죠? 9950이랑 비교 안 하고 9950이랑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나 보죠. 9950X3D는 그냥 9950X보다도 전력소변에 낮기 때문에 멀티 성능이 낮은 편입니다. 굳이 9950X3D를 가져와서 우리가 요만큼 우위를 가져왔다 라고 하는 것 같은데 멀티 성능도 생각보다 좋지 않은가 봐요. 시중에 얘기한 것처럼 4만6천점 이 정도까지 안 나오고 4만3천 4만4천점 정도 나왔을 때가 2% 차이입니다. 4만3,4천 시네벤치 R23 기준으로요. 그래서 멀티 성능이 전력 소비 대비 꽤나 늘어난 건 맞고 전작 대비도 조금 늘어난 건 맞는 것 같은데 AMD의 새로 나온 9950X를 압살하지 못하나 봅니다.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굳이 7500X3D를 들고 와서 비교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또 게이밍에서 9950X랑 비교합니다. 왜 게이밍에서는 9950X랑 비교하죠? 게이밍에서는 9950X3D랑 비교하지 못하고요. 이게 딱 봐도 프리셋이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짜는 게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멀티 성능을 정작 9950X랑 비교해야 될 거고 게이밍 성능은 9950X3D랑 비교해야 되겠죠. 근데 게이밍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차이가 커질 테니까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들과 게이밍에서 비교하고 또 멀티 성능에서는 그렇습니다. 반대로 비교를 하고 있네요. 9950X는 사실상 7800X3D한테 생각보다 좀 차이가 나게 지는 제품인데도 이 제품을 못 이겨요. 사실상 맨 마지막에 있는 게임 보면은 평균치 계산했을 때 지는 걸로 나옵니다. 지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보면 또 흔히 하지 않는 게임들이 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 집어넣어서 인테리 쪽에 좀 유리하게 게임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 게 노력한 게 보위임에도 불구하고 9950X조차 못 이기네요. 아마 울트라 9 시리즈는 여러분 울트라 9 뿐만이 아닙니다. 울트라 9이 이 정도 성능인데 7이나 5는 어떻게 써요. 게이밍 용도로 쓰기에는 조금 성능이 떨어진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 CPU 가격이나 보드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세대 14세대 출시가와 비슷하게 내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크게 높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전성비는 분명히 눈에 띄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게 저번에 유출된 자료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파워릴림이 원기준으로 대충 150에서 170 사이를 쓰는 걸로 봤어요. 이 정도로 쓰는 거 보고 플로드 기준 파워릴림이 2 그 기준에서는 한 250 정도 쓰는 걸로 보이는데 전력 소변화가 진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큰 폭으로 줄었는데 이 정도 전력 소변화가 중대에서 4만 3천 정도 나온다는 거는 진짜 괜찮은 멀티성능을 가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 영상 편집 특히 그런 분들한테는 환영받을 수 있는 CPU이긴 하지만 게이밍 유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면 꽤나 실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미리 유출된 자료를 봐서는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그래도 지금 유출된 자료가 페이크 자료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발표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이 만들어낸 자료가 페이크일 확률은 좀 희박합니다. 이거 그대로 나올 확률이 높고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인텔한테 유리한 프리세스로 게임들을 골라서 벤치한 자료일 텐데 맞죠? 실제로 아마 유저 벤치 혹은 매체들 벤치를 보면 요거보다 더 못한 값이 나오겠죠. 그거 보는 순간 여러분 꽤나 실망할 것이라 생각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다. 너무 기대하지 말고 발표를 보시라.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유출 자료가 나온다면 생방이든 녹방이든 찍어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이제 샘플을 조만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지는 비밀이에요. 거기에 대한 팁도 몰래 몰래 던져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요. 진짜 가요. 여러분 빠이빠이